오늘도 반복 영어 학습으로 영어 실력을 더 키워봐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향수 한 병을 찾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담배를 찾고 계세요? 말보로 레드를 찾고 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건조한 피부용 보습제를 찾고 있어요. 특정한 술을 찾고 계신가요? 네, 위스키 한 병을 구매하려고 해요. 특정 브랜드의 초콜릿을 찾고 있나요? 린트 초콜릿 한 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면세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찾고 있습니다. 향수 샘플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몇 가지 다른 향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페이스 마스크를 사고 싶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시계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롤렉스 시계를 찾고 있어요. 찾으시는 기념품이나 지역 상품이 있으신가요? 네, 전통 수공예품을 사고 싶습니다. 와인 한 병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네, 프랑스산 레드 와인을 찾고 있어요. 담배 코너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멘솔 담배 한 갑을 찾고 있어요. 면세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네, 평강 선글라스를 찾고 있어요. 스킨케어 카운터에서 샘플을 받아보시겠어요? 네, 보습제와 세럼을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찾으시는 브랜드의 술이 있으신가요? 잭 다니엘스 위스키 한 병을 찾고 있어요. 잭 다니엘스 위스키 한 병을 찾고 있어요. 선물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네, 향수 선물 세트를 찾고 있습니다. 제과 코너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저는 수입 초콜릿 한 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면세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DSLR 카메라를 찾고 있어요. 향수 샘플을 사용해 보시겠어요? 네, 몇 가지 꽃향을 시도해 보고 싶어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을 찾으십니까? 네, 저는 순환 클렌저를 사고 싶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헤드폰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보스 헤드폰을 찾고 있어요. 지역 특산품을 찾고 계신가요? 네, 전통차를 사고 싶습니다. 샴페인 한 병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모헤드 앤 샹동 한 병을 찾고 있습니다. 시각 코너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쿠바산 시각을 한 박스 찾고 있어요. 면세 시계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네, 명품 시계 브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초콜릿 카운터에서 샴플을 시식해 보시겠어요? 네, 다양한 맛의 초콜릿을 시식해 보고 싶어요. 어떤 제품을 찾고 계세요? 라멜의 보습제를 찾고 있습니다. 라멜의 보습제를 찾고 있습니다. 라멜의 보습제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의 술을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네, 조니워커 블루라벨 한 병을 찾고 있습니다. 향수 코너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샤넬의 향수를 찾고 있습니다. 네, 샤넬의 향수를 찾고 있습니다. 면세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애플사의 새 노트북을 찾고 있습니다. 네, 샤넬의 향수 obrig하